지배주주 또는 최대주주 또는 재벌 일가의 전횡으로 인해 나머지 주주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투기자본보다 무서운 지배주주를 감시하라로 정해봤습니다. 지배주주 감시를 위한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분리산출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사감사위원은 지배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선임됩니다.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임되기 때문에 나머지 주주들은 뽑을 수가 없죠. 그럼 이사감사위원들은 누구 눈치를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배주주입니다. 전체 주주를 위해 일하라고 뽑았지만 지배주주만을 위해 일하고 눈치를 보는 거죠. 재계의 상법 개정 반대 논리, 즉 지배주주의 상법 개정 반대 논리는 투기자본으로 인해 회사의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미래의 성장성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투기자본보다 무서운 지배주주의 횡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배주주 사업 기회 유용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돈 되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템을 지배주주가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미래의 먹거리로 발굴한 사업. 결과는 지배주주 개인 회사의 사업 아이템이 되어버렸네요. 두 번째로는 인재 유출입니다. 일 잘한다 싶은 인재, 지배주주 눈에 쏙 든 인재. 그들은 그룹 인사발령이란 이름으로 지배주주의 회사로 옮깁니다. 또는 월급은 상장 회사에서 받지만 파견이란 이름으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통행세입니다. 많이 들어본 사례일 것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데 지배주주 개인 회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배를 불린 기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구매 효율성, 구매의 외주화,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 등등. 그러나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회사를 차리고 중간에서 통행세를 걷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상장 회사 주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번째,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지배주주 회사에 IT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배송 관련 업무를 몰아주는 등 다양한 일감을 몰아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재벌 회사가 개인 IT 회사를 차리고 일감을 몰아주었죠. 사업 기회 유용, 인재 유출, 통행세, 일감 몰아주기. 그동안 수많은 상장사 지배주주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방법입니다. 어떤가요? 투기 자본이 들어오면 이보다 더 심하게 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안은 지배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지분을 합산하여 3%까지만 행사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정부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배주주 감시, 기존 이사회 선임 방법으로는 지배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